지금 우리가 모두 처음 겪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WHO에서 만든 에피데믹 타임라인, 어떤 역병들이 유행했는가라는 것을 쭉 했는데 벌써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역병들을 정리한 것이 WHO가 만든 거 보면 541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구한 역사 속에 하나, 점이 만들어지는 것뿐입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하던 겁니다. 당시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거리두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642년에 의자왕이 등극하면서 이복 동생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을 했는데 부여 교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일본으로 망명을 했는데 4월에 외왕을 처음 만나고 5월에 일본에서 교기의 몸종이었던 종이 먼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교기의 아들이 사망을 합니다. 아마 같이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종이 먼저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속 일본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프면 부자지간이라도 버리는 백제와 신라의 금수만도 못한 풍습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기와 교기의 부인이 안 와봤어요.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픈데도 와보지도 않고 죽었는데 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일본 사람들이 치러줬어요. 642년이었죠. 805년도에 가서는 유치국사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듣건데 영녀가 있으면 백성들이 서로 꺼려 물이나 불까지 서로 교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심으로 병 구환을 하면 어찌 죽는 자가 있겠는가. 아버지와 아들같이 지극히 친밀한 사이라도 병이 들면 꺼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니 인근 마을의 이웃이나 먼 친척과 같은 경우는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여기 있다. 당시가 전염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텐노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파서 죽기 전에 굶어서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죠. 그럼 도대체 642년에서 80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른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는 신라와 백제는 이미 이러한 역병을 경험한 사회였고 일본은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두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창은 인도의 풍터병인데 이것이 불교와 함께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저는 신라의 통일전쟁 때, 신라의 삼국통일전쟁 때 들어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54년에 서협에서 당나라로 두창이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학서에 있어요. 의학서에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고대의학서에서 이 구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654년에 두창이 유행을 했다면 보통 한 번 유행하면 과거에는 몇 년씩 하거든요. 지역이 넓으니까 계속 퍼지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660년에 나당연합군으로 해서 당군이 몇 명이었습니까? 10만 명 또는 13만 명이라고 기록마다 조금 다른데. 당시에 신라 인구가 100만, 200만 뭐 이러지만 이런 상태에서 10만 명의 군대가 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은 예나 지금 이나 인해 전술입니다. 가진 건 인간밖에 없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온 거죠. 1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두창이 한반도에 안 왔을까요?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76년인가? 그때 그 메초성의 전투, 메초성에서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맞붙습니다. 최후의 결전을 합니다. 한반도 패권을 놓고. 그런데 그때 당나라군이 2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2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 거죠. 그런데 그거를 신라군이 이겼어요. 신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때 졌으면 우리는 중국말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때 이겼기 때문에 신라가 보존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천연들도 왔을 거라는 거죠.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그때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의 시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에는 거의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역병이 돌면 이거는 하늘의 벌이기 때문에 국왕이 뭔가 정치를 잘못했다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은 가능하면 기근이 들었다. 홍수가 났다. 이런 온갖 돌려서 이야기하지 병이 돌았다고는 잘 안 씁니다. 역병이 돌았다고 쓰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남긴 기록인 거죠. 신라가 735년 사절단을 일본에 보냈는데 신라 사절단이 일본에 도착해서 두창이 발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병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나라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기록을 보면 봄에 농부가 밭에 논에 모를 심고 가을에 벼가 익어서 이삭이 막 누렇게 돼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벼를 벨 농부가 없어서 벼가 썩어간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이게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고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막 유행하고 있다가 이것이 한반도로 넘어오고 한반도에서 유행하던 것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런데 과거의 고대에는 이게 지금같이 비행기 시대가 아니고 말의 속도로 이것이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지금보다 훨씬 천천히 갔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했는가. 당나라에서는 광제방, 광리방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편찬합니다. 국가에서 의서를 편찬하는 것이 거의 드문데 아마 저는 이거를 한번 쭉 한번 다 조문을 정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약재들이 굉장히 흔한 약재들이고 처방수가 많은 그야말로 약재 가짓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대중의 약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요법 같은 건가요? 지금은 민간요법화가 됐죠. 그러나 당시에는 최신 처방인 거죠. 당시에는 최신 처방이었죠. 그리고 신라는 이렇게 새로운 역병이 도니까 이거를 전담할 의료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692년도에 국립의과대학인 의학을 설립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로마 의학 답사를 했는데 거기에 나폴리에 살레르노 의과대학이 있어요. 세계 최초의 의과대학이라고 살레르노 의과대학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신라는 거의 200년 가까이 먼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저 당시 학생들은 교과서나 이런 공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사실은 이 세계 최초라고 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중국에서 아마 이미 있었을 겁니다. 중국에는 법령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가지고 와서 신라가 중국을 모방을 해서 신라에 맞게 재편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삼국사계에 남아있습니다. 어떤 교과서로 했는지 거기 보면 황제내경, 소문경, 침경, 맥경 이런 식으로 주로 경전 얘기만 남아있습니다. 본초경, 경전만 남아있는데 처방,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방서들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병에 무슨 처방을 한다는 방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기록에 안 남아있는 것뿐이지 일본에 남아있습니다. 일본도 그거를 신라 거를 그대로 갖고 가서 일본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외침이 별로 없었고 국내 전쟁만 있었기 때문에 고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치 자기네가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신라에 있던 것들을 대부분 가져가서 일본이 이 시기에 8세기 초에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처음에 일본이 제도를 만들 때 신라에서 유학했던 유학생들이 건너가서 있군요. 주로 승려들이죠. 신라의 유학생들이 신라에 유학 왔던 승려들이 대부분 그 법령을 만드는 데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참고한 것들이 중국 법령도 갖고 갔지만 신라 것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학생 수는 얼마 정도? 법령에 따르면 30명 정도였고 요즘에 의과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시험이 시달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면 어떤 사설을 가지고 시스템화 시킨 게 신라대학교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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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